반갑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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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우리 오만이처럼 내 조국에서 살고 싶습니다! 너 돈 있어? 얼마 있어야 됩니까? 5천만원 몇 회입니까? 제발! 기만 좀 해라! 제발! 이 장면이 돼! 이 장면이 돼! 제발! 나도 아파! 왜 나만 가지고 그래? 엄마가 이러니까 더 철없는 거 아니야! 나의 이 손이 떨리며 울부짖는다 좀 거친 표현 없을까? 맨의 손이 새빨갛게 불타고 있어! 니녀석을 쓰러뜨리라고 외치고 있어 이거는! 니놈의 아새끼를 쭉 던치라고 외치고 있어! 이 망치는 외정시대의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태산이 할아버지! 그러니까 너의 시할아버님! 험한우 선생의 유품이다! 몽나라! 망치를 받아라! 이걸 왜 저한테 몽나라!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망치를 들어라이! 그만큼해! 심판시! 사회 뒤에서 왔다면서! 몽돋을! 그렇대만! 문재옥 같지요? 걱정말라! 기장은 출발하고 있어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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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